울고 있는 그대 울고 있는 그대 울고 있는 그대 울고 있는 그대 서척에서 가르침을 얻은 장부가 만들어 나갈 세상이 아닌 제가 살고 싶은 세상이 그러나 그 나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허나 한심하고 모자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어디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요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? 김승윤이 있지 하실 겁니까? 죽여야지 반드시 없을 것이예요 죽여야지 반드시 없을 것이예요 그를 위해 그대를 떠나는 내겐 아픈 말로 눈물이 네가 그리 끔찍해 내 정체를 아십니까? 그게 대체 누구란 말이예요? 예수 양의 여식은 이 허무 맹당한 얘긴 그리들 아는 것이예요 버스와 그 남을 위해 가주 나를 잊어요 난 뭐 하신다면 내로운 용서는 가만히 나 그렇게 해주세요 편하게 날 보내줘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니 사랑해서 그랬죠 사랑해서 그랬죠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내가 난 놓치지 마요 김승윤이 물어봐도 돼 내가 나쁜 여자죠 그래서 행복해요 원할 것도 원하겠죠 사랑할 자격 없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 이제 방법이 없어 내가 놀라운 거 사랑할 수 없음 그 감시 해결하여 다시